Where does he live? Now he lives in Scotland 근데 여기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더블의 발음 우 들어봐야죠 Now 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발음을 한글로 써도 Now Now He lives in Scotland 이 사운드를 리을로 발음하지 마세요 기어? 스코트잖아요 스코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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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 스코트 랜 스코트 랜 아니요 자꾸 리을 발음해요 여기가 스코트 랜 스코트 랜 스코트 하지 않아도 스코트 랜 스코트 랜 스코트 랜 스코트 랜 아 뒤에 리을이 오니까 뒤에 리을이 오죠 랜 할 때 그니까 앞에 있는 티글바침을 자꾸 리을로 가져가요 그런 발음이 이제 영어 발음이 아니야 스코트 랜 저자가 티글바침이 있는데 그 발음을 안해준 거니까 스코트 랜 하면 돼요 스코트 랜 스코트 랜 오케이 좋아요 Where does he work? He works on an oil rig 440km from the coast of Eveline 오케이 자 he works on, in 그럼 지금 on도 있고 in, in 네 그렇게 들려야죠 어 그렇죠 왜 그러냐 on oil rig on oil rig on oil rig 음 440km from the coast of Eveline 근데 이건 왜 해석 안했어요 아 그럼요 그죠? 해석해보세요 그 걔는 원래 서교식철 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그 서교식철 시설은 그 440km 이하에 있다 에벌딘의 해안에 있는 에벌딘의 해안 여기 해안이죠 해안에서 440km 떨어져있다 떨어져있다 이걸 이렇게 쓰니 오케이